프랑스 파리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SM타운 라이브인 파리 공연 모습을 스타뉴스가 담았습니다. 슈퍼주니어를 비롯해 FX, 샤이니 멤버들이 공연을 위해 프랑스 드골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날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수많은 팬들이 몰려 공항은 일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SM타운 가수들도 유럽 팬들의 열광적인 모습에 무척 놀란듯 보였는데요. 또한 공연을 기다리는 팬들은 SM타운을 연호하며 반돌이 적힌 플랜카드와 태극기를 높이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많은 팬들이 많이 와주셔서 각 SM타운을 많이 개최해 주시면서 이게 SM타운뿐만 아니라 K-POP 문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FX가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어 샤이니도 유럽 팬들을 위해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공연을 펼친 도녀스탯 유창한 불어로 인사를 준비해 프랑스 밴드를 놀라게 했는데요. 팬들은 모두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연을 흠뻑 취했는데요. SM타운 가수들은 팬들의 이런 열광적인 모습에 무척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프랑스까지 이어진 한류의 물결 앞으로 오랜 시간 한류 열풍이 계속되면 하는 바람입니다.